친구들 안녕 카트언니에요 수수언니에요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메리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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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이라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설레요 맞아요 당연하죠 오늘은 선물 받은 날이잖아요 내가 1년동안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구요 울지도 않구요 선물을 꼭 받을 수 있을거에요 맞아요 맞아 언니들 말처럼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물 받기 전에 주주언니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듣고싶어요 자 그럼 들으러 고고시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시모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거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았던 곳의 이름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시모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시모온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시모온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건 굉장한 일이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죽게 되는 것이었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시모온에게 시모온아 너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시모온은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 기대됐나 그게 언제일까 늘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어느 날 시모온이 교회에 갈 일이 생겨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저번 주에 만났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시모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정말 기뻤어요 와!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니 예수님을 안고 신이 나서 기쁨에 찬양을 했어요 주님 기다렸던 구원자를 보게 되었다니 정말 최고의 선물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에요 라고 어린 예수님을 안고 이야기했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엄마 아빠인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시모온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거예요 시모온은 예수님을 축복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예수님은 다시 다시 시모온은 예수님의 축복을 시모온은 예수님을 축복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시모온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던 최고의 선물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좋은 장난감이나 맛있는 음식 또 여행이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좋은 선물이지만 오늘 시모온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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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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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게다가 게다가 초코 케이크 집에서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요새 생일 파티하면 좋겠어요 우리 초 같이 끼워볼까요? 주주님이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꺾는게 어? 꺾! 허리 꺾는 것 같아요 내 허리 꺾는 것 같아요 초패브 차요? 어 네네 손풀 붙이는 건 좀 위험하니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불러요 불타오르네 빠바밤빠 불타오르네 빠바밤 친구들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불타오르네 빠바밤빠 친구들 근데 이거 생일파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노래 부를까요? 우리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언니들 부를까요? 네 하나 둘 셋 와 인기 좋대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성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같이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우리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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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